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암호화폐 전망이 돼서 간단하게 리포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제 얘기를 듣고 100% 믿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경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가볍게. 가볍게. 첫번째는 어떤거냐면 2020년은 디파이 열풍이 부렸던 회의죠. 디파이는 암호화 산업의 다른 부분과 달리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1월 이후 총가치는 20대 이상 급증을 했고요. 특히 6월부터 9월까지는 대출서비스, 차입서비스, 유동성 채굴, 그리고 이자농사 등 플랫폼 전반에서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진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먼저 보안 문제와 같은 많은 운영적인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2020년에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총 15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도난당했습니다. 이 중에서 4천 5백 60만 달러만 해수를 했죠. 2021년에는 디파이의 고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도구들이 많이 출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디파이 영역에 더 많은 제도권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굴축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되고 있는 6개의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모두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인 것이죠. 2021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토콜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에이브, 유니스와 와이언 파이낸스, 컴파운드, 신서틱스와 같은 전통적인 디파이 분야의 프로젝트가 선두주자로서 올해에도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 수요로 인해 또 다른 강력한 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2020년의 가격 부활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구입한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에 의해서 촉발되었죠. 분석가들은 그것이 혜의적인 주류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줬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신감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자신감을 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스탠리 드로컴 밀러 발음이 좀 힘든데 이분하고 폴 투더 존스 이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분 다 해치펀드 매니저죠. 미국 억만장자 해치펀드 매니저인 거죠. 이분들의 투자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입니다. 한편 스퀘어 보이시나요? 스퀘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리고 메스 미추얼 같은 회사도 자체 대차 대접회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고객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수백만 명의 신규 구매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죠. 그레이스케일의 전무이사인 마이클 쇼년세인이란 분이 계신가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기간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기간과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일부에 의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경우 1년 전보다 6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대규모 자산관리자, 연금펀드, 보험회사 및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이 학장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몇 저명한 회사가 예비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전략적 가치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건데 마지막은 비트코인 ETF가 생일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편한 ETF 구조를 통해 비트코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더리움 얘기인데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CME가 이더리움 선물 내년이면 올해죠. 2월에 출시를 합니다. 2월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출시가 되면 선물이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이더리움의 성장은 460% 상승으로 모든 주요 암호화폐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암호화폐 자산은 사상 최고가인 1433달러보다 약 50%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최고가는 1397달러 정도 아니면 1433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격은 아시겠지만 이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에 이더 선물 출시는 암호화폐 가격을 올릴 수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더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신적인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쨌든 비트코인도 선물이 출시가 됐고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최고 수준에 근접하거나 도달하는지 여부는 POW에서 POS로의 힘든 전환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 2.0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구현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더리움이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의 최고의 플랫폼이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치수산으로 다른 암호화폐에도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CBDC 추진력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는 출시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IS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국제청산은행입니다. 국제청산은행은 중앙은행 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은행이죠. BIS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중앙은행의 80%가 이러한 통화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현금 사용 감소 추세와 경제 디지털화로 인하여 20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 정부는 이미 시민과 기업 사이에서 수십 번의 실험을 수행한 상태로 세계보다 한두 단계 앞서 있는 실정입니다. ECB는 유럽중앙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CB는 2021년 중반쯤에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30개의 은행이 이미 디지털 통화 오퍼링을 조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완전히 공개된 CBDC 출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은행은 소매업에서 CBDC 신청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2021년쯤 파일럿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M&A를 기대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M&A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코비드 대유행 및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2020년 M&A 거래활동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중 83건의 거래가 완료되어 총 6억 9,10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28%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 M&A 활동이 2021년에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 유니콘 기업이 강세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추출해서 현재 제품에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인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대형 기술회사가 암호화폐 회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수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크리프토 M&A 거래가치수 및 가치 및 수 2020년 첫 6개월 동안 암호화폐 M&A 총가치는 이미 2019년에 총가치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거래 규모도 19.2밀리언에서 45.9밀리언 달러로 늘어났죠. M&A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암호화 M&A 거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별이라는 의미는 아메리카 지역, APA,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더 많은 M&A가 발생하고 있는지 수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크리프토 M&A 거래활동은 2020년 3반기 APA,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57%로 어디서 APA 가고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수가 57%에 이릅니다. 미주 지역은 4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미주 지역보다는 어디에서 APA이나 유럽에서 M&A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 모금 거래 가치 및 수,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걸 말씀드리면 2020년 하반기에 암호화폐 모금 거래 건수가 감소를 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하지만 평균 모금 금액은 33% 증가를 했습니다. 자, 큰돈들이 암호화폐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JP모금은 6천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오늘날 비트코인의 총가격은 5,46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엄청난 총매조로 작동을 할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천억 달러가 들어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허황된 예측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회사는 대규모 연금기금과 보험회사가 자산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 10만 달러는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매우 합류적이면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인 것이죠. 보수적으로 해도 10만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JP모가는 이미 비트코인의 엄청난 성장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이 말을 잠깐 보시면 골드미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통화는 상대적으로 자산을 각각 27% 또는 227%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코비드19 전염병의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제력은 여전합니다. JP모가는 13.1조 달러가 채권으로 11조 달러가 주식으로 그리고 0.3조 달러만 비트코인에 들어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 적은 양으로 올해 암호화폐가 200%, 300% 이상 상승하여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큰 기관들이 주목하듯이 가격은 2021년도에도 계속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에 투자된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금에 투자된 거, 캐시 사용량, 주식이나 크레딧, 신용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돈 1%만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10만 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숫자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건 다소 허황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알트 시즌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트코인에서 더 많은 잠재력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두 번 반간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반간기 때 얼만큼 상승했는지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그냥 반간기를 거치지 않았을 때 1차 얼만큼 뛰었냐 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177배가 뛰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차 반간기가 되었을 때 몇 배가 뛰었냐 하면 92배가 뛰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를 보시면 그 다음에 2차 반간기가 이때 시작이 됐죠? 이때 얼만큼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느냐? 바로 29배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3차 반간기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기서 못해도 10배 이상은 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표들을 가지고 예측한 숫자입니다.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특정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개월 만에 64,600% 즉 646배 상승한 스펙트리 코인 이걸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 코인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인이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약장사하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코인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버치코인 이 코인도 아시나요? 버치코인? 버치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인도 엄청난 상승률을 가져왔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구축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막 많은 산업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아직 생성된 가장 가치 있고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서 어떤 분들이 묻지마 투자로 기술력이 없거나 아니면 공신력이 없는 그런 알트코인에 투자하실 것 같은 염려가 생기는데 그냥 정상적이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사시더라도 그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다 주는 알트코인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명한 알트코인,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들을 보유하셔서 2021년도에는 더 나은 풍족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재미로서 얘기해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스쳐 지나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